그리고 또 뭐 세 바퀴에 다시 김구라씨가 들어간다는 기사가 또 약간 떴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든 그런 얘기 많잖아요. 얘기가 있는데 지금 뭐 좀 얘기 중인데 이제 저도 이제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이제 관두고 나서 제가 다른 프로를 또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. 제가 예고편을 봤거든요. 아 그럼 제가 예고만 한 거예요. 예 예고만. 하신다고? 아니 아니 아니. 근데 좀 서운하더라. 내가 관두었는데 그것도 예고하고 막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좀 서운하긴 하더라.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. 아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? 네. 그렇지 않아. 김구라가 그렇잖아. 지금. 그럼 뭐야. 아니 뭐 가지고. 근데 하도 안 하던 건 내 자리야.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 상도회라는 게 있는. 뭘 상도회가 있어. 그러면 아니 그러면 내 자리 거기 왜 들어가. 네가 사고로 가는 거 아니야. 아니 이게 아니라 네가 못할 손짜리인 거 아니야. 네가 못할 손짜리인 거 아니야. 자 자 자 자 자. 아니 근데. 하나 정말. 김준호 비디한테 전화해봐. 내가 안 하겠다 왜 하겠다고. 자 자. 너네 사고 쳤잖아. 진정해 주시고요. 진정해 주시고요. 진정해 주시고요. 너무 빨리 들어왔어. 우리 생방 처음부터 박영수 씨. 김구가. 아주 좋을 뻔 했어요. 아주 좋을 뻔 했어요. 아. 아. 자 지금. 어 뭐. 아니 잠깐만요.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. 저는 지금도 사실은 두 분이. 예전에도 지금도 기억나는다. 경제비타민이라는 코너를 했었어요. 어 박영수 씨가. 네. 근데 그때도 박영수 씨가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. 예. 그때는 호흡이 두 분이 어땠어요? 저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박영수 씨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. 끝나고 우리 뭐 맥주에다가 소주도 사서 먹고. 그건 전 일이야 전 일. 아 그래요? 전 프로에서 했던 거예요. 전 프로에서. 아 그거 할 때는 그러면 잘 안 맞췄어요. 경제비타민 때는 어땠어요? 경제비타민 때도 힘들었어요. 왜요? 그거는 알잖아. 나 당신을 잘 알아. 아니 그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였어요. 바깥쪽에서. 지금 이거 토크쇼거든요. 굉장히 재미나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. 잘 모르는 이런 화제를 갖고 하는 거 저는 정말 싫어요. 재미나는 밝은 거. 시청자들은 굉장히 밝은 걸 원하거든요. 아 그럼 저는 갑자기 번뜩이는 질문인데. 그러면 유재석 씨 말고 박명숙 씨가 생각할 때. 아 이분이랑은 나는 진짜 잘 맞는다. 있으세요? 저는 김구라 씨. 진짜 좋아해요. 진짜. 김구라 씨랑 저런. 제가 뭐 김구라 씨가 나온다고 해서 방송 안 한다고 한 그 아시죠? 에피소드 장난인데. 김구라 씨 정말 좋아해요. 굉장히 인간적이고. 저런 사람이 더 저래 착하거든요. 아 그거 착하죠. 내가 막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의 의도를 알고. 또 나중에 또 하다 보면 서로 이해하는 게 많은데.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아닐 텐데. 그럼 김구라 씨와 박명숙 씨와 함께 무슨 프로그램 한 번 해봐요. 그런데 제작진들이 그렇게 신뢰를 보내질 않아요. 3주 재밌어요 3주. 3주? 3주 재밌어요 3주. 3주 재밌어요 3주. 아 단발 단발. 세리비로 가야 돼. 장기적으로 갈등 제가 볼 때도 좀 잘 안 맞고. 장기적으로 3주만. 장기적으로 갈등 좀 잘 맞을 수 있어요. 봉태규 씨. 네. 지금 뭐 SNS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. 1611 님께서. 박명숙 씨 오랜만에 SBS에. 혹시 SBS 가을 개편 좀 노려보는 건가요? 가을 개편은 끝났어요. 봉 개편. 봉 개편. 봉 개편. 6개월에 보는 거죠. 그럼 6개월 봐야죠. 아 박명숙이 SBS에 나오는구나. 그러면 이제 바이올러 프로그램이라도 준비를 하시겠죠.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? 예예. 굉장히 심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천정명 씨. 이렇게 계속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있을 때 천정명 씨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? 진짜 궁금해요. 눈이 너무 예쁘네요. 아 최고죠 천정명 씨. 진짜 지금 이런 얘기할 때 솔직히. 네 네 아이야. 지금 계속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나 이런 생각도 약간 하게 되죠. 아니 그렇진 않아요. 그럼요. 뭐 사정이 있었나 보다. 사정이 있어요. 네 사정이 있었나 보다. 아시잖아요. 그쪽으로. 네 그렇죠 그렇죠. 야 솔직히 좀 화난 것 같은데. 아 아니야 아니야.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아닌가요? 저는 개인적으로 천정명 씨랑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진짜 좀 천정명 씨의 연기하는 그 스타일도 좋아하고 가끔 그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도 참 매력적이고 개인적으로 뭐 아우 저 친구랑 술 한잔 한번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예전부터 했었거든요. 네. 네. 근데 또 이렇게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. 천정명 씨 어떠냐고. 네. 뭐 그러니까 진짜 여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렇죠. 아니 딱 봐도 모릅니까. 너무 예쁘잖아요. 그리고 형이 남자인 제가 그때 형은 기억 안 나시겠지만 굉장히 자상하세요. 기본적으로.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자상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그걸 느끼기에는 훨씬 더 남자인 저보다 세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요? 천정명 씨. 여자 좋아해요? 좋아하죠. 좋아하죠. 예전에 한번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약간 그 무슨 검색어 관련 영광 검색어에 보면 천정명 뭐 게이다 뭐 이런.